안녕하세요 건강효정입니다. 미국 의료정보사이트인 everydayhealth.com에 만성설사 염증성 장질환이 있을 때 피해야하는 음식들에 대한 내용이 올라왔는데요. 이를 요약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방이 많은 음식입니다. 튀긴 음식이나 기름기 많은 음식은 설사를 악화시킵니다. 두번째 우유, 버터, 아이스크림, 치즈입니다. 만성설사 염증성 장질환은 유제품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요구르트는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연구에서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세균의 균형을 재조정하고 설사를 줄여줄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세번째 알코올과 탄산음료입니다. 고과당 시럽이 들어간 탄산음료는 만성설사 염증성 장질환에 좋지 않습니다. 2017년 6월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다량의 과당은 소화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스, 팽만감, 설사를 유발합니다. 네번째는 인공감미료입니다. 설탕 당분이 함유된 인공감미료를 섭취하는 것은 장에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과도한 가스를 유발하는 식품들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과일과 채소를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설사가 지속되고 있는 만성설사 염증성 장질환이 있다면 설사가 멈출 때까지 양배추나 콩, 브로콜리, 콜리플라워와 같은 장에 가스를 유발할 수 있는 채소들도 잠시 중단합니다. 여섯번째 상한음식입니다. 만성설사 염증성 장질환이 있다면 냉장고에 너무 오래 보관되어 있거나 변질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식품은 피해야 합니다. 만성설사 염증성 장질환이 있을 때 피해야 하는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요정은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